미국이 예멘의 후티 반군을 공격했다는 글로벌 뉴스가 있어요 이게 뭐 대단한 뉴스라고 갖고 왔냐 생각보다 큰 뉴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작게 보도가 됐어요 생각보다 큰 뉴스다 그 얘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바로 엊그제 예멘의 후티 반군을 공습했습니다 여러 타겟에 대한 미사일 공격 전투기가 발진을 해서 거기를 폭격을 하고 왔는데 갑자기 미국과 영국이 후티 예멘 대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거기를 왜 공습을 했냐 바이든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후티 반군이 자유로운 무역 흐름을 방해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미군한테 후티의 타겟을 공격하라고 명령을 했다 자유로운 무역 흐름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자유로운 무역 흐름과 후티가 뭘 방해했길래 비행기 테러를 했나? 그게 아닙니다 그 다음 말을 보면 바이든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홍해에서 후티 반군의 국제 선박에 대한 전례 없는 공격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대응을 한 거다 니들이 국제 선박에 테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막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일단 예멘의 위치가 어딘데? 후티 반군이 어디 있는 애들이야? 보시면 여기가 홍해고요 여기가 수의지 은하, 여기가 이집트,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그 남쪽에, 그가 사우디죠 사우디 남쪽에 조그만 나라가 있는데 왼쪽은 예멘이고 오른쪽은 오만이에요 오만은 오늘의 주인공이 아니니까 예멘은 홍해에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수의지 은하를 통과해서 이렇게 지중해로 가잖아요 그 입구에 있는 나라인데 인구는 3,300만 명 되고 순이파, 시아파가 65대 35 정도로 나뉘어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후티 반군이라는 거는 예멘 국가가 아니라 예멘의 요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시아파 무장단체입니다 한마디로 정규군이 아니에요 반군이야 반군 그러면 예멘의 반군이 지내나라 정규군하고 정부하고 싸울 것이지 왜 거길 지나가는 글로벌 상업력 운반선을 공격하다가 미국에 철퇴를 맞냐 왜 그랬을까 상업력 운반선을 털어서 거기 있는 거를 후룩잡잡하려고 그거 조금 털다가 미국에서 정의가 하늘에서 떨어지고 있는데 왜 그랬을까 지난 10월 7일날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시작이 됐죠 그리고 후티 반군은 여기도 어쨌건 이슬람이니까 하마스에 대한 지지를 선언합니다 이것까진 이해할 수 있어요 주변의 이슬람 국가들이 다 하마스를 지지하니까 근데 이 친구들은 약간 정신줄을 놓고 이스라엘로 가거나 이스라엘을 떠나는 모든 선박을 공격하겠다 하마스를 돕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들어가지 마라 배들은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래 뭐 이스라엘에 안 들어가면 되지 근데 문제는 스웨즈 운하가 여기 있잖아요 전세계 물동량의 3분의 1이 통과한다는 스웨즈 운하 이렇게 해서 유럽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를 통과해 나오면 앞이 이스라엘이야 아니 우리는 이스라엘로 가려는 게 아니라 좌회전인데 그 앞이 있다는 거죠 그 앞을 지나가지 말랬는데 니들이 왜 거길 지나가 아니 그러면 스웨즈 운하를 가지 말라는 소리잖아요 아니 우리 좌회전이라니까 상관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던 후티방군이 정신줄을 놓고 홍해를 지나는 선박 여기를 통과해서 가려는 선박들을 무차별 공격과 납치를 했습니다 현재까지만 총 27차례 공식적으로 배에 막 드론 공격 미사일 공격 심지어 납치 시도를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국정원 그 영상 만들 때 가서 물어보니까 수시로 접근을 한대 이 화물선들의 주변에 그래서 호위를 받고 지나가야 되고 현재 그런 상황에 돼 있죠 그러면 얘들을 피해가면 되지 않냐 위치가 딱 보시더라도 일로 가는데 여기 좁아지는 거 보이죠 많이 좁아지는 구간이야 그리고 후티가 여기 있어요 아 이거를 피해갈 수가 없어 소말리아 해적 뭐 어쩌고 했을 때는 해적이기도 하고 좀 먼 바다로 이렇게 가면은 그래도 그래도 좀 어려웠는데 얘네들은 여기잖아 여기 이거를 피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납치와 공격하는 데 위치가 최적화가 돼있고 그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지만 11월 19일날 일본이 빌린 갤럭시 리도호라는 배를 이들이 납치합니다 이게 선주는 영국 기업이에요 배의 쥔이 영국인데 이걸 일본이 빌려갖고 이걸로 뭐를 싣고 나르다가 이걸 납치하는데 이게 바로 그 배 납치하는 장면이에요 요 위에 두두두두두 하는 게 후티가 찍어서 올린 거예요 자기들이 이 배에 내려갖고 납치일 수도 아닌데 근데 방구담면 게릴라 같은데 얘네들은 느낌이 게릴라가 아닙니다 내리는 거예요 이 선에 내려갖고 얘네들이 이렇게 막 가서 이 배를 납치하는 장면 이 장면 지들이 이걸 해냈다고 올린 거예요 근데 보더라도 뭐가 생각납니까? 군대죠 사실상 정규군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배를 납치했는데 뭐 헬리기도 있고 배도 미사일도 있고 군대라고 봐야 되고요 지금 승무원들을 현재 납치해갖고 감금시키고 있고 그리고 저 갤럭시 리더의 근황이라고... 이건 뭐야 나포한 다음에 자기네 항구에다 정박시켜놓고 여기 미국 국기 이스라엘 국기 깔고 지나가는 체험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광 명소로 별 짓다 한 장 있지 죄송한데 그거 납치해갖고 여기다가 이거 관광하고 이렇게 밟고 지나가는 그런 거 한다는 거죠 그리고 있는 게 현재라고 할 수 있고요 특히 후티방군이 12월 들어서 저 상선에 대한 공격 빈도를 점점 늘리는데 12월 3일 날에는 이스라엘 선박 3척 8일은 독일 선박 12일에는 노르웨이 유저선 14일에는 마샬 군도의 탱커 14일에는 홍콩 컨테이너 15일에는 라이베리의 선박 등등등 미사일 공격하고 납치 시도하고 드론 공격하고 계속 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세계 메이저 해운사들이 거의 30% 이상이 홍해 항해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는 홍해로 안 가겠다 거의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일로 안 가고 돌아가겠다 근데 수해지 은하를 통과 안 하고 유럽에서 아시아로 가려면 아프리카를 돌아가야 돼 이게 뭐 말도 안 되죠 거리가 8,000km예요 8,000km 열흘 이상의 시간이 더 걸린다고 합니다 이걸 돌아가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해지 은하를 통과하는데 보험료가 몇 배로 오르고 현재 글로벌 운임지수라고 얘기를 하는 컨테이너스 비용 이렇게 쫙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가 코로나 때 막혔던 거 물동량 막혔던 것 때문에 올라간 거고 그 다음에 지금도 운임지수가 촥 올라가고 운임지수가 올라가면 우리 혈관 막히는 거하고 똑같이 모든 어떤 물건들의 가격이 다 비싸지고 경제성장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특히 누가 가장 열리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이집트죠 극대노죽이에요 극대노죽 이런 미친놈들이 거길 막으면 어떡해 우리는 안 막았는데 저 아랫동네에서 막은 거 아니야 아랫동네 자기 입장에서는 수해지 운하 통과 수입의 40% 가락했어요 얘네는 국가재정의 많은 부분이 여기서 나오는데 그걸 거기서 막으면 어떡해 지금도 교통량이 3분의 1 이상이 죽어있고 게다가 이집트는 하나 더 뚫었거든 최근에 물동량 늘어난다고 해서 옆에 한 줄 더 뚫어왔는데 이것들이 아래서 깽판을 치고 지금 극대노 중이고요 그리고 옆나라 사우디도 극대노하죠 아니 내 원유 통과해서 가야 되고 나를 통해서 뭔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거길 막으면 그거 어떡해 게다가 사우디아라비아 반도는 이렇게 돼 있고 남쪽은 다른 나라 두 갠데 이것들이 여길 막아놓은 거 아니야 자기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제정신 게다가 후티방군학은 원래 철천지 원수입니다 후티방군학은 시합하고 사우디는 순입하잖아요 철천지 원수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 보고 쟤네 좀 어떻게 해달라고 지원을 요청하고 있고요 당연히 일본 정부도 극대노 중이죠 왜냐 여기는 납치가 됐어 현재 납치가 ing 진행 상태에요 일본 관방장관이 굉장히 강하게 제들을 비난한다라고 뭐 당연하죠 지금 나포되어 있는 상황인데 말도 안 된다라고 극대노 하고 있고요 당연히 대한민국도 약간은 대노지만 노심초사하고 있죠 우리나라 배도 어떻게 될까 봐 돌아갈 수는 없잖아 한국 배도 정말 많이 통과한 데이기 때문에 국정원 편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저거 막으려고 뭐 전 지금 노력을 저기에 쏟고 있다고 말해도 과장이 아닐 정도로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하는데 가장 근심되는 게 저곳이라고 합니다 현재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여기가 홍해만 입구를 확대해놓은 건데 이렇게 들어가서 홍해고 저 위에 쇠주나가 있는 거예요 홍해만 입구에는 지부티라는 조그만 나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나라 그리고 이 나라는 워낙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글로벌 국가들의 해군기지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해군기지를 하는 대가로 글로벌 선진국들이 지부티에게 돈을 지원을 해주고 얘네는 그걸로 잘 먹고 살고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미국도 있고 막 그래요 왜냐하면 여기가 워낙 주요한 물동량의 통과이다 보니까 이들이 여기서 자국 선박을 지키죠 그러면 미군도 있고 중국군도 있고 일본군도 있고 프랑스군도 있어 그런데 여기서 여기가 예민입니다 여기 지나가는 얘네들을 공격하겠다는 거잖아 후티방군이 여기 지나가는 패들을 그런데 해군기지가 여긴데 야 이거 하늘에서 정의가 핏받을 텐데 이거를 견딜 수 있을까 실제로 저걸 계속 테러하니까 경고를 몇 번 하다가 12월 18일 날 미국 주도의 다국적 해군연합이 발표가 됩니다 이게 일명 번영의 수호자 작전이야 오퍼레이션 포스페러티 가디언 아 이름 보소 와 사막의 폭풍 이래로 가장 멋있는 이름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가디언 수홀하겠다는 거죠 미국 연궁 프랑스 캐나다 네덜란드 다국적 해군이 연합을 잃어서 후티한테 경고를 합니다 한 번만 더 죄송한 표현이지만 깍둑대면 하늘에서 정의가 빗받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보여드렸지만 12월 달에도 후티가 멈추지 않으니까 1월 12일 날 진짜로 정의가 배달됐죠 지금 현재 130곳 이상을 미사일 공격 또는 전투기가 공격을 했고 1차로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2차 폭격 중에 그리고 후티는 이걸 막을 힘이 없죠 아야 미군이잖아 미국과 영국군 프랑스 이런 데들이 최첨단 비행기 최첨단 미사일로 말 그대로 폭격을 때리고 있는데 뭐 막을 수 없게 일방적으로 줘 터지는 거죠 그리고 스웨즈 은하를 운영하는 10개국은 공습을 지지합니다 우리나라도 공식적으로 후티 공습을 지지해요 호주 바레인 캐나다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뉴질랜드 영국 미국 캐나다 그리고 대한민국 우리 배도 유협을 받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미국의 공격이 뻔히 보이는데 경고도 계속하고 후티는 누가 보더라도 무모한데 왜 거기 지나가는 상선을 공격하나 상선 털어서 뭐 나올 것도 있는 것도 아닌데 요즘 시대에 일단 예멘의 입장을 봐야 되는데요 예멘은 서쪽은 후티 반군 아까 얘기했던 시아파입니다 시아파는 이란이 종주국이에요 이란이 도와주는 후티 반군이 있고요 예멘 정부는 순위파에요 순위파는 다 아시겠지만 종주국이 사우디죠 위가 사우디잖아 사우디가 도와줘요 얘네는 이란이 도와주고 남쪽은 남쪽대로 또 과도위원회가 있는데 오늘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순위파와 시아파가 나뉘어 있어요 그리고 잠깐만 예멘의 상황을 조금만 이해를 하면 저 후티 반군이란 애들하고 예멘 정부의 전쟁은 순위파와 시아파의 싸움이기 때문에 곧 이슬람 종교 전쟁이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쫙 멀리 있는 이란이 시아파니까 같은 통지라고 지원을 하고 위에 있는 순위파 사우디가 또 예멘 정부를 지원을 해서 이란대 사우디의 전쟁의 어떤 대리전을 펼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이란은 여기 있는 후니파들을 미국과 맞서 싸울 저항의 축이라고 지켜세워주고 있는 중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현재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는 하마스를 가장 강력하게 지지하는 게 저 이란과 후티 반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마스가 시아파구나 그래서 이란과 후티 반군도 시아파니까 하마스를 지지하는구나 아닙니다 하마스는 순위파에요 사우디에 가까운 자기들의 원수야 근데 왜 지원을 하냐 심지어 후티는 팔레스타인과의 연대를 보여준 행위며 이스라엘의 가다지구 공격을 중단할 때까지 홍해해서 계속적으로 무차별 공격을 한다 그랬는데 아니 서로 파도 다른데 왜 하마스를 지원하냐 이것까지 아실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조금만 보면은 해외 언론에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시아파인 이란은 시아파 벨트라는 걸 꿈꾼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시아파 국가들을 이렇게 연대해서 예멘까지 자기들이 시아파 후티 반군이 이긴다고 치면 순위파를 이렇게 둘러싸는 시아파 국가들의 연대 벨트 여기가 이란이니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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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승달처럼 같은 요런 걸 꿈꾼대요 꿈꾼는 겁니다 꿈 벨트를 꿈꾼다고 그러고 그 끝에 있는 게 레바논이고요 레바논 아래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시아파하고 순입하고 떠서 이스라엘터 싫으니까 거기를 저 벨트 전략의 끝으로 하마스를 돕는다는 건데 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걸 알았으면 하나의 사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1월 3일 날 이란에서 100명이 넘는 이란인이 사망하는 대형 폭발이 일어났어요 테러가 발생을 했어요 누군가 이란을 공격했어 그래서 이게 처음에 터지자마자 큰일이다 이거 이스라엘이 했거나 미국이 했으면 전쟁이잖아 거의 이란 사령관 추모식에서 대형 폭발 자폭 테러라고 불리는데 마음을 두 개를 터뜨려서 지금 100명이 넘어갔어요 사망자가 깜짝 놀랐는데 미국이 바로 해명합니다 우리가 한 거 아니야 오해하지마 이스라엘도 안 했어 그럼 누가 했겠습니까 미국이 했으면 했다고 했을 것 같은데 폭탄 테러로 한 것도 좀 이상해 누가 했겠습니까 이란의 시아파 벨트 전략을 가장 싫어하는 국가들은 보통 순위파 이스라엘 국가들이고요 지들끼리 더 싫어요 차라리 미국과 손을 잡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놀랍게도 저 이란을 공격한 애들은 우리가 보면 지들이 지들을 신는데 IS였어요 여기는 순위파 극단주의야 이란은 시아파잖아 실태 극심한 증오래 시아파들을 이들은 배교자라고 불러요 배신자 IS가 이란을 쳤어요 그러니까 이란 대통령이 미국 탓을 했죠 저 지역은 쉽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 범죄의 책임은 이 테러의 책임은 미국과 이스라엘에 있다 미국이 안 했다는데 테러는 도구일 뿐이다 니들이 뒤에서 찌른 거 다 안다 실수하지 마라 이란의 최고 종교 지도자라고 불리는 하멘에이가 사악하고 범죄적인 자들이 행했다 가혹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내가 안 했는데 아 됐고 됐고 현재 그런 상황 그리고 이건 진짜 이 지역은 이해할래도 쉽지가 않은 게 저 IS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마스도 공격할 수 있다 그랬어요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여기 순위파거든요 자기도 순위파잖아 왜 공격하는 거야 얘네들이 배교자야 배신자야 왜 배신자인데 너희들 이란 그 레바논 헤즈볼라 시아파자 얘네들의 도움을 받고 있잖아 어떻게 배신자들 배교자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냐 이 배신자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나라가 망하면 망했지 이란이나 헤즈볼라의 도움을 받으면 안 되는데 니들은 도움을 받아서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으니까 안 된다는 거죠 말하면서 웃긴데 말하면서 헷갈리는데 얘들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싫지만 시아파는 더 싫으니까 얘들도 서로 죽고 죽이기 많이 하니까 너희들은 그들의 도구로 전락했고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가 하마스를 공격할 수 있다 이런 소리까지 합니다 한마디로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죠 그리고 미국이 어떻게 됐건 홍해 입구를 막고 있는 후티 방문을 공격하면서 시아파를 공격한 거죠 100개 이상의 미사일로 16개의 목표로 공격했다 그러니까 이란을 공격했다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미국 국방부 대변인이 이거 잘못하면 중동 전쟁이잖아 그러니까 IS, 하마스, 이스라엘 거기다 중동에 예멘 후티 방문이 섞여 있는데 거기에 유럽이 가서 미국과 유럽 서방 세력이 가서 어쨌건 폭격을 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삐걱하면은 뭔가 전쟁이어서 광범위한 국제전을 일으킬 의도가 없고 예멘 내전에 관심 없고 우리는 순위파 시아파 갈등도 관심 없어 그냥 길만 뚫어줘 들어가는 거 수혜지 운하 가는 거 공격만 하지마 왜 거길 막아 그래서 뚫으려고 그러지 우린 니들끼리 뭐 얽히고 솔키고 싸우는 거 관심 없다 우리 상성만 지키는 거다 라고 막으려고 하지만 중동이나 후티 방문의 입장은 그게 아니죠 보복을 다짐한다 왜냐 미국이 이슬람을 공격했다 얘네의 그 방향은 그래요 미국이 중동을 공격했다 이거를 내세우면서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짓을 했다는 거를 깨닫게 해주겠다 드디어 미국이 미사일을 중동 국가에 쐈다는 거죠 이스라엘 국가에 미사일을 쐈구나 옛날엔 이스라엘을 쐈지만 지금 보니까 역시 이스라엘과 미국은 한편이고 이슬람을 공격하는 거다 라는 어떤 그런 프레임으로 가니까 그래서 뉴욕템스가 이렇게 쓰고 우리나라 신문에 많이 나온 거죠 중동전쟁이 확전의 우려가 있다 뉴욕템스는 이렇게 썼어요 후티가 무차별력인 상선을 공격하는 게 누가 봐도 어리석고 당연히 미국이 하늘에서 정의를 미사일을 쏠 텐데 왜 그러냐 오판이 아닐 수가 있다 그 자체가 미국이 공격을 해오는 거를 바라는 목표일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건 좀 너무 간 거 같긴 한데 그럴 듯 하긴 하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서양과 이슬람의 전쟁을 확대하려면 미국이 직접 미사일을 쏴야 되는데 이들이 안 쏘니까 중동지역 전쟁의 확대를 원하고 확대가 되면은 자기네들도 거기에 최선봉에 서서 예멘에서 이란이 꿈꿨던 시아파 벨트가 될지 모르겠지만 자기들이 예멘의 가장 주도적인 입장으로 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데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중동전쟁의 확전이 근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한 지 얼마나 됐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한 지 얼마나 됐는데 이거 매년 전쟁한다 그러고 지금 또 중동전쟁으로 이란까지 뛰어들어서 미국과 진짜 한타까리 할 것처럼 저렇게 후티방군을 내세워서 뭔가를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전쟁이야 그리고 조금 이따가 오늘 주제로 나오지만은 중국은 대만을 후루룩잡잡 군사력을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가운데 대만 독립세력이 지금 이겼단 말이에요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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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세가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죠 BBC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후티방군의 상선 공격은 큰 어떤 그림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스라엘을 도와 가자지구 하마스를 지원하는 후티를 공격하는 것 미국과 영국이 가자지구에서 결국에 이스라엘 편을 들어서 이슬람을 공격하는 모습 무로 보이게 하려는 건지 진짜로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전쟁의 확전을 꿈꾼다는 거고 그래서 바이든이 이번에 후티를 공격할 때 이걸 발표했습니다 나는 이란에 비공개 메시지를 전달했다 확전을 막겠다는 느낌 같죠 뭔지 몰라도 비공개 메시지를 전달했다 잘 준비됐다고 확실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그랬을지는 모르겠어요 너희들 나서면 죽을 수 있다고 보냈는지 아니면 우리는 뭐 그런 거 아니니까 라고 달랬는지 길만 뚫어주면 봐줄게 달랬는지 모르겠지만 일척즉발까지는 아니지만 어쨌건 위태위태한 상황을 맞는 것 같고요 이 상황을 보고 있던 러시아는 안전보자 이상회를 소집을 요청했어요 제 양심 어디갔냐 안보리 소집을 요청했다 저 저 보소 미국이 공격하고 있네 미국이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미국이 주도하는 공격에 대해 우리는 막아야죠 전쟁을 막아야 될 거 아니야 이 사람들아 21세기의 뭔 놈의 전쟁 아이고 막아야지 평화 어디 갔습니까 라고 안보리 소집을 현재 요청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제 얘기는 다 끝났는데 마지막으로 그러면 예멘은 왜 내전을 겪고 있냐 아까 전에 뭐 내전한다며 순이파 시아파 뭐 마크 같고 여기도 여기도 있고 또 여기도 있고 왜 이렇게 싸우고 있냐 근본적인 이유는 뭐였냐 뭐였겠습니까 당연히 뭔가 저렇게 나뉘어있고 뭔가 서로 싸우고 뭔가 내전이라 그러면 여러분은 대부분 특히 현대의 어떤 내용에서 생각하시면 되는 게 아 그쵸 걔들이 들어와서 거기를 나눠서 어떻게 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보통 정답입니다 19세기의 1839년에 통치를 할 때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고 한마디로 요렇게 했어요 지들 마음대로 이렇게 해서 여기 더해 여기 더해 뭐 이러다가 조금 있다가 독립을 하죠 당연히 서로 독립을 하고 서로 독립을 하는데 영국이 가고 나니까 이번에는 소련 공산주의가 들어오죠 시장경제 체제냐 또 사회주의 체제냐 또 거기에 들어와서 요렇게 나누고 저렇게 나누고 하니까 결국에 전쟁이 나죠 보통 그래요 보통 전쟁이 나서 1972년 전쟁을 하고요 전쟁 끝난 다음에 1990년에 통일이 돼요 하지만 그렇게 지들 마음대로 요리 자르고 조리 자르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종교로 얽힌 거죠 또 이번엔 종교 내전이 시작해요 그러니까 뭐 사회주의 자본주의 영국이 나는 거 무슨 나는 거 이렇게 서로서로 갈려있다가 사람들이 몰리고 몰리고 하니까 이번에도 종교까지 되면서 40%가 시아파 60%가 순위파 종교전쟁을 펼치면서 답이 없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후티 망분의 슬로건을 보면 이렇게 써있다고 합니다 맨 위는 신은 가장 위대하다 그 다음에 아래가 빨간 게 미국의 죽음을 이스라엘의 죽음을 유대인에게 쳐주를 마지막 녹색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이게 슬로건이라고 하니까 저렇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전쟁 같은 거를 꿈꾸면서 종교전쟁을 하는 거죠 자신들이 승리할 거라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그게 지금 중동에서 펼쳐지고 있는 오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